안녕하세요. 교문팀 정일란입니다. 먼저 바쁘신 공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을 찾아주신 아트오케스트라 최선용 지휘자님과 공연팀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세 번째 공연으로 서울시에서 교육훈련생 문화활동 효율 개선 일환으로 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을 통해 반투성 발달과 바른 인성화면 공동체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교육원 내에서 쉽게 전파하기 어려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아트오케스트라 공연을 초청하였습니다.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용 지휘자님께 간단한 오케스트라 소개와 공연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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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화불에서 막 엄숙하게 하는 연주가 아니라 오늘은 한 시간 가까이 즐기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는 노래 나오면 막 같이 따르듯 부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. 자 첫 곡은 서곡 원래 서곡은 맨 뭐든지 하기 전에 처음을 알리는 시작곡은 서곡이라 그래요. 그래서 로스랑가 로드밀라라는 그런 서곡인데 파틸러스럽게 제가 편곡을 해서 아마 신나는 리듬 파트에 맞춰서 아마 저희도 믿을 수 있을 거예요. 룰 수상가 로드 밀란 큰 박수 한번 맞아뵙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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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